좋아요! 입이 살살 녹는 우대갈비. 그냥 덩심이 아닙니다. 살지 덩심. 소갈비 김치볶음밥. 그럼 어깨라면! 김태균 선수랑 어깨를 나랑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. 아미를 아예 낙오시켜버리겠습니다. 얘는 찬스의 약한 공. 서로 헐떡고 날린대요. 6개 더 주세요. 저희 10개 더 주세요. 불량 낭만한데? 고기가 환상에 맛이 난다. 우와. 퍼포먼스. MVP, MVP. 하나, 둘, 셋. 둘, 셋.